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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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재밌는거네 그거 이 사회의 현주소지요 이게 현주소인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우리 지식인들이니까 이제 정의를 좀 해봐야 돼 이 답 못찾으면 안되거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내 앞으로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죽음이 있어 이걸 갖다가 사회에다가 뭐 이렇게 좀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좀 주고 가니까 이름이 남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집니다 네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름이 없어져요 짧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지금 요새 또 제법 보죠 뭐 할머니가 뭐 몇 십억을 이렇게 갖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무슨 떡장사 하다가 모았다든지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학교에 재단에 줬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막 이런 분이 나왔다라고 해 놔 놓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 지난 게 또 한 달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다 묻어져 버리고 나중에 여기서 준 거는 또 이상하게 서 거기 갖고 말썽이 생겨져 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사회에 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한테 준 돈은 너가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너한테 준 돈은 너가 잘 써야지 너가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것이지 너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이 돈이 모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인 걸 갖고도 네가 죽기 전에 바르게 쓰지 못했다면 이거는 자식한테 재산으로 가든지 사회에 한원했다면 사회로 가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단체 줬다면 단체 주든지 종교에 줬다 가면 신앙조직에도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너한테 보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르게 썼다면 내가 죽어서도 이 보행의 공답을 받습니다 보행의 공답 근데 이걸 잘못 썼다라고 하면 보행의 공답이 안 오고 말성이 일어나 네 이름은 쥐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기부한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애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지금 늦게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죠 노벨 재단에서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 라는 거죠 어떻게 운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패러다임이 달라져 버렸을 때 이걸 갖다 노벨 노벨 재단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는데 인재가 없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줄 인재가 없어가지고 무슨 학문을 논문을 뭐를 썼다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 전부 다 과거의 방법대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때까지 역할을 잘 해 나왔으니까 노벨 재단 노벨 그 양반은 지금 이름이 안 죽죠 이 곳이 항상 아직까지 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노벨 재단은 연구 재단일 거예요 아직까지 연구한다 뭐를 연구를 하든 연구한다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패러다임을 꺼내가지고 사회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곳이 안 시드는 겁니다 간이 좀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간 나쁜데 너거 다 이걸 갖다 간 갈아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줘 버리면 이 사람 간 갈아여가지고 살았는데 그죠? 간을 바꿔가지고 살아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떠딛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한테 간 준 사람 간을 다시 어려운 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한 사람을 공을 빛내는 이름을 만들고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갖고 이 사람 이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하나 간이 안 좋고 하니까 그 쪽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재단에다 줘 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해결적으로 써버리고 요쪽에서 간 그런 거를 받은 사람이 그냥 또 인생을 요렇게 일반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엉뚱한 짓을 낸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것은 니가 돈을 니한테다가 몰아줬는데 이걸 갈 때쯤 돼가지고 내가 바르게 못 쓰고 있다면 명분 있는 명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누가 파견을 못 시키게 하고 이 연구하는 실적으로 갖고 무언가를 다시 무언가 사회에너지를 돌리도록 해라 이러면 그 돈은 잘 모아진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콘텐츠는 말이죠 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거름이 되고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요렇게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뭐 연구한다 이러니까 거기에다 줘버리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무언가의 그 안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던지줘버리면 이건 잘못 쓰여버리거든요 지금은 어떤 어떤 연구가 좋을 거 같아요 이 복지연구 복지 같으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복지연구에다 내가 주려고 하면 복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알기 시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요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서 복지연구를 요렇게 요렇게 하겠고 요렇게 좀 이 시사하는 이런 해 주는 사람이 이런 뜻을 이렇게 적으면 이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이게 불법이 돼갖고 이거 처벌을 받게 돼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돈 쓰는 걸 잘해야지 니가 어 복 받는 거지 돈을 잘못 쓰면 응 아주 화건이 오거든요 화를 닥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이 화건에 치여갖고 나는 영혼도 아주 그냥 목을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응 영혼이 바른데를 못 가요 어 그거로 하건이 됐다면 하건된 그 기운을 니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걸 잘 줘야 되는 거라 돈을 요런 거를 잘못 주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그 대가를 치뤄야 돼요 응 내가 죽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쓰든지 아니죠 내가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다가 죽어온 것이 잘못 쓰면 니가 그 처벌을 받아요 이 에너지는 누구 거냐면 이 인류 것이고 작게는 백성 것이고 백성 것이 내한테 몰아주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거거든요 니가 잘 쓰라고 그래갖고 이걸 내가 원래 창고지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가 이 사람들은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잘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는 그래갖고 나중에 내 자식한테도 안 주고 갈라 그러고 그러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뭔 대화를 자꾸 어디갖고 낚시터에 가갖고 또 젊은이하고 또 대화를 해본다니까 그리고 대화를 이래 해보니까 알았다니까 툭 치고 와버리고 뭐 어디갖고 그냥 운동화 신고 이 갑부가 운동화 신고 어디갖고 공원에 가갖고 누구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 찾는 중이거든요 내 재산을 물리줄 수 있는 내한테 준 이런 거를 이 줄 수 있는 참신한 젊은이가 없는가 이런 거를 내 옆에 온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의 부위니까 뭔가 내가 신두름이 신두름을 일으킬 수 있는 내한테 뭐 뭔가 이해되고 뭐 이런 거를 패러다임을 이렇게 넣은가 하는 이런 젊은이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쫓아나서는 거지 그게 이제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는 갑부들이에요 재벌들이 이 사람들은 돈 못 써요 자기가 써지를 못해 이 돈을 그리고 자식들이 쓰려고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냉철하게 대한다고 이게 왜 자식들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안 갖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 안 물려주려고 한다고 근데도 사회도 이렇게 보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러고 자신한테 넘어가거든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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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맺히는 겁니다 부자들도 죽은 부자들을 영혼을 불러와보면 한이 맺혀갖고 그놈은 아직까지 운동화 신고 온다니까 구두 한번 못 신어보고 그러고 작업복 입고 그런 잠바 입던 거 그런 걸 입고 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한호는 바르게 하는 것은 니가 노력해가지고 해야만 바르게 됩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라는 거죠 돈을 넘어 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모낸 거를 내 대신 해 줄 사람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내 자식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자식이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공인은 여기서 이제 공인 이야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공인은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자식을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내 자식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놈들 중에서 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면서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해갖고 여기 잘 큰 놈이시면 이걸 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내 제자를 이근희 회장을 뽑은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제자한테는 무언가를 접근할 수 없게끔 최대한 이렇게 뭔가 단토를 해가면서 이 제자가 일을 잘 펼치게끔 그래서 내가 못다 한 거를 네가 해 주게끔 이런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도인이에요 원래 고 시대에 고는 도인이란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모낸 거는 무언가 연결을 해서 이루어내기 위한 이런 걸 발자취를 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를 얻을 때는 내 옆에 사람부터 점검을 해가죠 실력을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 보면 너는 공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로부터 제자를 만드는데 내 자식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내 주위에서 내 것을 다 보면서 내 이념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념이 뭔가 그 깊이를 알고 거기에서 조금 약하면 업을 시켜낼 수 있고 이러한 무언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면 아버지하고 죽이 쫙쫙 맞죠 이게 그러면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한테 이 법을 물리주고 경제는 따라가는 거죠 그 법을 쓰는 데 필요한 게 이 경제거든요 이제 제자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네가 못 풀 때 내가 차원 세계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해줘야 이게 아직까지 내 인생이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리거든요 고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 한원 한다라고 지금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한테 준 거는 내가 잘 쓰는 것이 최고고 이걸 활용을 해서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해낼 때 네가 경제를 백성들의 힘을 그렇게 몰아준 거를 내가 뜻있게 보람있게 이런 거를 쓰면서 그런 일을 해낼 때 백성들한테 한원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고렇게 한원을 못 했다라고 하면 그런 떠딘는 일을 하는 곳에다가 이 떠딘는 일을 이렇게 이렇게 잘 해달라 이러면서 요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 가는 겁니다 떠딘는 일이 어떤 건가 요런 것들은 조금 모르면 할 수 없겠죠 아는 만큼의 최고의 자리를 골룩했죠 그렇게 해서 한원을 해야지 배고픈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걸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의식주 이게 밥에 못 벗어난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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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